비무장치대 일만 터지면 다 여기다 처리하고 쉬쉬했거든 여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붙여있는 영혼지대야 영혼지대 그거 감추려고 지레 쫙 깔아 놓은 거고 호름방향 탄향 냄새 특별한 외상은 없고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자살인 것 같습니다 워낙이 털털해서 애들이랑 잘 맞았어요 민영식 이병이라고 아십니까? 그게 이번 일하고 무슨 연관이라도 있다는 건가?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수현 중위가 민이병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증권이라면 그 믿음이 좀 더 견고해졌을 때 그때 말하게 너 누구 거야?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? 민중이 진짜 사망원인이 뭔지 그거 부검 결과 부검 떠들어도 안 늦어 처음부터 이 사건 자살로 결론 내리고 오셨으니까요 어? 저를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? 여기가 그래요 끝장 볼 거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작전의 건 진짜 이유가 뭡니까? 다들 비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